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수결로 제일 많이 있는 의견을 받아서 저는 그 번호로 이가인 선수 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나FC의 호나입니다. 성인 국가대표 선발로도 뛰더니 라리가 첫 선발에 첫 골을 넣은 이가인 선수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호나FC도 긴급, 긴급 현상했습니다. 이가인 선수 축하해주기 위해서 제가 어느덧 꽤 시간이 흘렀죠? 발렌시아 100주년 기념 유니폼을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마킹이 안 되어있었어요. 이가인 선수로 마킹을 할 건데 16번을 할 것인가? 34번을 할 것인가? 제가 선택을 못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의견을 댓글로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6대4로 16번이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자, 이 리뷰를 언제 찍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가인 선수 라리가 첫 골 때 리뷰를 하자 했는데 드디어 골을 넣었습니다. 16번 마킹한 것을 보여드리고 정말 축하하는 영상 빠르게 올려야겠죠? 우선 유니폼부터 빨리 보시죠. 16번으로 마킹했습니다. 빨리 뜯어보죠. 오피셜로 준비했습니다. 16번 이가인 선수 마킹했고요. 이게 금색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금색 만들기도 힘들고 금색을 했으면 아무래도 자체 제작 컷을 만들어야 했었기 때문에 오피셜이 더 의미 있겠다 싶어서 오피셜로 이가인 선수 16번 마킹 완료했습니다. 이 유니폼 리뷰로 보실 분들은 제가 영상 마인미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리뷰했었던 영상 봐주시고요. 언박싱으로 그때 당시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16번 인증했어요. 유하인 선수 너무 축하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군화FC의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꼬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